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똥글이입니다. 오늘 먹을 것은 까르보불닭, 자메이카 통닭다리, 버터 주먹밥. 이렇게 먹겠습니다. 일단 까르보불닭 먼저 먹어볼게요. 까르보불닭 먼저 먹어볼게요. 치즈베리 너무 커요 엄청 커요 야들거리는 껍데기가 진짜 꿀맛이에요 즉 물을 털어내려고요 야들거리는 세트에요 버터 주먹밥 버터 주먹밥 버터 치즈 소스 대박 소스 치즈가 더 두유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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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칵 마카롱 자메이카가 치밥으로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진짜 잘 어울려요 자메이카가 치밥으로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진짜 잘 어울려요 겨울에만 덜어낸다 소스에 담아서 먹어요 고구마 오이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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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바삭바삭 짞에 펄스 소금 조리 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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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한 고소한 맛 !!!! 너무 맛있다 실버가 되게 맛있다 콩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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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매콤하고 맛있어 그리고 베이컨 소스 그냥 먹기 좀 소고기 그리고 국梅 프로듀프로 매콤하고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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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먹어서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 다음에 만나요! 안녕! 잠시 saber 안녕!